북극해 두꺼운 얼음을 직접 깨며 운항할 수 있는 LNG 운반선이 세계 최초로 우리 기술로 건조됐습니다. 이 선박은 일반 LNG 운반선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고우프가 가치 선박입니다. 이준석 기자입니다. 길이 299m에 너비 50m짜리 초대형 선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두꺼운 얼음을 직접 깨고 운항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세빙 LNG 운반선입니다. 한 번에 우리나라 전체가 이틀간 쓸 수 있는 LNG 17만 톤을 싣고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. 극한의 북극의 기율을 견뎌하는 만큼 초강도 특수 강판과 프로펠러 등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총동원됐습니다. 영하 52도의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최대 2.1m의 얼음을 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LNG선입니다. 쇠빙 LNG 운반선은 대우조선 해양이 지난 2014년 러시아 국영선사인 소브콘플로사에서 수주한 야말 프로젝터 15척 가운데 1호입니다. 이 쇠빙 LNG 운반선의 가격은 3억 2천만 달러로 일반 LNG 운반선보다 1.6배 비싼 고우 부가가치 선박입니다. 야말 프로젝트는 러시아 시베리아 야말반도의 천년가스 개발 사업으로 대우조선 해양은 이 사업에 모두 15척 5조 원어치의 쇠빙 LNG 운반선을 온원 2020년까지 납품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.